꺼졌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워게이밍 서머이구요 저는 워게이밍 조바심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컨트리뷰터이신 벤토리님과 레드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루 서머님 MK2입니다 MK2 오늘은 방송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뒤에 영상도 움직이고 저희가 크로마키가 마련되어서 그전에 저희가 항상 오피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드디어 뽀샤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뽀샤시는 얼굴이 백인 제 피부색 톤보다 좀 하얗긴 한데 좋네요 매우 맘에 듭니다 크로마키 너무 정신사랬어요 저희가 월드 오브 탱크 화면이 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왜 왔죠?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저희가 집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일단은 미니게임 천국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건 다 해드리자 그중에서 그나마 만만한거 마우쉔 깨기 마우쉔 박터트리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우쉔의 초파방 다시 뜨는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저희도 물론 익기임의 선택은 익기임의 선택은 컨트리뷰터에게 달려있습니다만 두 컨트리뷰터 분들은 동일한 세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할 필요가 있나요? 동일해야지 동일해야지 깨는데 당연히 동일해야지 당연히 동일하네요 컨디션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컨디션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해야죠 그럼 다 빼 다 빼고 해 마틸다로 4티어로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요 마틸다로 딜이 들어가긴 하나 마틸다는 구경이 안될걸요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추천드리는 탱크들이 있어요 물론 구축전차와 자주포는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전차를 선택해도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하에 보고 추천을 드리자면 무조건 구경이 75mm 이상 그거는 저희가 게임 룰 소개하면서 바로 소개해드리죠 마틸다면 고폭탄포로 쏘는거에요 아 뭐 그러면 가능하겠죠 똥포 있어요 똥포 1티 이상이면 됩니다 마틸다의 응포 응.. 응가포? 네 마틸다의 응포 일단 게임 룰 게임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가 공지에서 설명한대로 바우쉔 박터트릭입니다 그래서 게임 구성은 이하와 같습니다 맵은 스텝이구요 그래서 이제 각자 팀에서 마우쉔이 상대방의 적군의 진영으로 캡을 하러 움직일 겁니다 네 캡을 하러 움직이는 마우쉔이 캡존에 들어오자마자 4티어 본인의 탱크들로 부시면 됩니다 다만 4단계 전차로 선택을 하실때 중형전차 또는 중전차로만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반드시 주포 구경이 75mm 이상 또는 3인치 이상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딜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폭탄 사용이 필수입니다 고폭탄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폭탄입니다 네 QUD TJR 0388님께서 물어보신게 있는데 캡존에 안 들어가야되요 점령 1 안에 때리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되고 마우쉔 안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니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게되면 마우쉔이 충돌로 인해서 네 바로 터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우쉔은 캡존 안으로 들어가면 4티어들로 그냥 계속 때리시면 되는데 캡존 안으로 만약에 아군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마우쉔이 박아서 죽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우쉔이 박아서 충돌로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마우쉔을 운용하실텐데 화가 많이 나있어요 저 지금 매우 많아있습니다 뭐 그냥 선 한번 밟으면 바로 그냥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 밟으면 박칠가로 갑니다 그리고 고폭탄 2회를 쏘시면 저희가 쏴버립니다 흐흫 2회는 뭐죠 고폭탄 2회 골탄이나 은탄 골탄이나 은탄 골탄이나 은탄 골탄 2회를 쏘시면 저희가 누가 쏜지 알거든요 음 네 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고폭탄 외에 탄이 넣으신 분들은 당연히 보상이 안 들어가겠죠 네 여러분 룰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봉진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룰 지정해준 걸로 최대한 해주시고요 룰 지정해준 대로 진행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저희가 차지가 만약에 발각될 시 네 저희가 오늘 이벤트에서는 제외가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계산하는데 원 밖에서는 아무 위치나 가셔도 돼요 높은데 올라가셔서 고지에서 쏘셔도 되고 기찻길에서 쏘셔도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래쪽에 있는 네 뭐 여기 언덕 올라가셔서 쏘셔도 되고요 약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점을 찾으셔서 때려야 되는데 뭐 약점 찾기 위해서 여러 지형을 활용을 이제 적극으로 적극 원장합니다 네 다음 이제 참가자 혜택이 다 바로 들어갑니다 참가자 혜택 두 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승리팀 분들에게는 모두 한판당 500골드씩 저희가 지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배하셔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참가만 하셔도 짬타이거 데칼은 당연히 드립니다 요즘 인기 좋은 짬타이거 데칼 그리고 하나 더 에이스상 아 MVP MVP분들에게는 저희가 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까지 지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MVP 조건이 뭔가요? MVP 조건은 당연히 누가 가장 많은 딜을 넣었느냐 하겠죠 고폭탄으로 누가 가장 많은 딜을 넣었냐 결과창을 통해서 당연히 나올테니까 어 그거 승리팀에만 승리팀에만 당연히 아니죠 패배팀에서도 당연히 딜을 많이 넣으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 네 딜 위주인건가요? 그렇죠 MVP는 경험치 말고 해당 배틀에서 가장 많은 딜을 넣어주신 분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부터 응예를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유럽 클랜드 행전에서 응예메타가 종료가 되었죠 네 응예메타 응예메타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추첨이 안되셨습니다 네 필터링 됐나봐요 빅데이터가 있나봐요 ㅋㅋㅋㅋ 그러면 이제 추첨을 저희가 참가자를 뽑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트위치 추첨을 통해서 뽑을건데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추첨을 할 때 본인의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추첨 시작을 누르면 본인의 인게임 닉네임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초대가 가능합니다 4티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4티어 없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으면 없으면 바로 사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해야 돼요 크레딧이랑 자유강무 책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4티어까지 구매하시는데 네 아 이렇게 준비 완료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슈나님 역시 공지를 읽으시고 공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해주신거잖아요 준비된전 네 준비된전 네 탱크도 미리 준비 다 해주시고 네네 제수번호는 참가 못함 제수번호는 참가 못함 제수번호는 닉네임을 제수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제수번호라고 불러요 제수번호가 뭐에요? 그 3000을 시작하는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유저네임 물론 어떤 제재에 의해서 원래 숫자너버로 돌아가신 회기하신건데 숫자 아이디로 회기를 하신거죠 회기를 하시고 아직 변경을 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당첨됐을때 그 닉네임이랑 4티어 못할건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사실 좋을것 같기는 해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전차를 타실지는 네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신데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구축전차 자주포 안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전차 75mm 구경이상 3인치 이상 선택해주셔야 고폭탄의 데미지가 들어갈겁니다 이건 저희가 팁을 드리는거고 안그러면 0딜로 마무리를 하실수 있어요 네 현타오실수 있는거죠 그렇죠 한 50발 넣는데 경전되요 경전됩니다 구축하고 자주포하면 안되요 네네 네네 공지를 확인해서 공지 저희가 공지를 올렸기 때문에 공지상에서 저희가 중형이랑 중전차 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전은 공지를 꼭 확인하고 네 경전 안됩니다 경전 안됩니다 경전은 네 안되게 됩니다 아 안되요? 안되요 아 정말 좋은데 ㅋㅋㅋㅋ 아 경전 안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참여하시는 분 저희가 한 세판정도 진행을 할거에요 세판정도 진행하는데 세판 각 판마다 저희가 트위치 추첨을 통해서 이제 스물여덟 분을 뽑게 될텐데 스물여덟 분을 뽑게 되는데 이제 채팅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추첨 시작을 하게 되면은 채팅 시작하실 때 뭐 아무런 말을 쓰시는게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의 인게임 닉네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저희가 비공개방으로 저희가 추첨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게임에 초대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추첨 시작을 하면 본인의 인게임 닉네임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첨으로 등록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트위치 추첨 많이 아시잖아요 트위치 추첨 돌려서 당첨되는 분들을 초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판당 한 라운드당 스물여덟 분을 초청을 드릴거구요 그 여덟 분이 다 차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띠용룡룡룡룡 이제 응모 하겠습니다 응모 그렇게 쓰시면 안되요 메이메이님 저희가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인게임 닉네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응모를 적어주시는게 아닌가요? 네 그쵸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닉네임 여러분 월드 오브 탱크에서 사용하시는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시작해야지 누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 시작하고 아직 시작 안 눌렀어요 여러분 시작 안 눌렀습니다 시작을 안 눌렀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당첨되면은 두 번 더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복은 안되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네 게임 참가 추첨 네 참가 추첨입니다 여러분 참가 추첨 시작 누르겠습니다 시작 누르시면 여러분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 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닉네임 닉네임 적어주십쇼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인게임 닉네임 오우 많이 적어주시는데요? 닉네임 러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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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총 57분 본인 인증 대란이네 네 아 뭐 이정도야 뭐 닉네임은 언제든지 바꿀수도 있구요 여러분 네 하하하하 여러분 그거 자꾸 죄수번호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불명의 불명의스럽게 닉네임이 강제로 변경되신 분들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언제 마감할까요? 65분? 아니면 바로 마감하고 소개하죠 일단 지금 총 시청중이신분들이 120분입니다 네 120분인데 저희가 요기 네 80분 차면은 마감하겠습니다 80분 참여 아 네네네 QUD TJR0388님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네 지금 아직 태칭 안 적어주신 분들은 본인의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니게임 참가자를 위한 추첨이 시작됐구요 지금 추첨이 시작된 이후로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셔야만 저희가 참가를 허용해드립니다 하하하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슈나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80 안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5명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감되었습니다 마감됐고 이제 빠르게 추첨해서 추첨에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신 분들은 초대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노슬리 노슬리 네 ISW 3829님 저희가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두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 틀 Rat 후 메조 미쭐미쭐미쭐미쭐미쭐미 두번째 되신분은 니켈 28님 초대 잠시만요 지금 초대 확인하고 있거든요 복사를 해서 네 잠시만요 두번째 참가자 한석계정 돌려둬 잠시만요 첫번째 참가자 네임이 위장 안하는거에요? 리켓 잠시만요 아까 첫번째 참가자 이름이 누구지? 이름이 누구죠? 잠시만요 채팅보기로 채팅보기 LK 아 채팅보기에요 노슬링 노슬링님 다시 한번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노슬링님 LSW3829 제가 적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참여자 됐구요 세번째 가겠습니다 바로 시간날때 가끔함 시간날때 가끔함 빨리빨리 해줘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전에 적으신 인게임 닉네임 적으시겠어요? S0 밑줄 와 네 바쁘시군요 세번째 분이구요 네번째 인증 안되면 안되는건감 이런 닉네임 이런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닉네임은 제 생각에 없을것 같구요 그 인게임 닉네임 혹시 적어주시겠어요? 바로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을 적습니다 감장 워게이밍 닉네임 죄송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인게임 적었는데 저희가 진행이 약간 미숙해서 날아간거 죄송합니다 갤럭시 갤럭시님 갤럭시 노트9 오타쿠 갤럭시 초대드렸구요 갤럭시 노트9 오타쿠 초대되나요? 초대되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까지 당첨된 분들 초대하고 있거든요 초대를 하고 넘어가죠 감장님하고 갤럭시 노트9까지 됐습니다 갤럭시님까지 초대됐구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초대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9은 벤토린 팀으로 오세요 지니 지니 지니지 지니지 소원을 말해봐 지니지님께 초대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 다음 당첨자 뽑겠습니다 이 다음 당첨자 뽑겠습니다 네 더 온리원 프레지던트님에게도 초대가 곧 갈 예정이구요 그리고 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이친구룬님 다이친구룬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드렸구요 이 다음 참가자 참가자 잘하고픈혁이 채팅 잘하고픈혁이님 다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잘하고픈혁이님 어라 잘하고픈혁이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바로 초대드리겠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을 적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미리혁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참가자 누가 될까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메이 27메이 오호 27메이 이응이응 지금까지 총 몇 분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썸머님 방송화면에 뭔가 캠화면이라도 보이면 이쁠거 같아요 총 10분이신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추가할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걸로 넣으면 뽀마야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한글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메이님 초대됐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리얼 밑줄 킬러 밑줄 이 다음 당첨 참가자분은 썸머너1343님 소환사 소환사 소환사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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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예 서머너1343님 초대 가구요 그럼 그 다음분 자자자 이마트님 이걸 이마트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셔야 돼요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이마트님 이마트님 벤토닌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리구요 그러면 지금 몇명일까요 한번 들어온 사람 인원수를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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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명되있지 않아요 근데 자 계속 갑니다 치오나 밑줄 롯데리아 친구냐 순야님 다시한번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장하신분들 다시 들어와주세요 네 너 혼자 보고 왜 나 안 좋아? 네 캡틴 슈나이더 초대를 부탁드리구요 초대됐나요? 네 해주면 됩니다 네 이 다음 사람을 또 추첨하겠습니다 다 모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추첨 할거에요 우모CVE님 우모CVE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네 HES 언더바 감사합니다 초대드릴거에요 초대받으시면 방으로 들어와서 4티어 전차 고르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분 그 다음 참물하자 캡틴 엑시트 오케이 캡틴 엑시트님에게도 초대 가구요 그리고 네 바로 할게요 빌라후 음모 베알라후 베알라후 맞죠 윈드팔피테이션 네 됐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지금 몇명을 초대했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까지 총 14분 들어왔는데요 윈드팔피테이션까지 하면은 이제 15분입니다 총 지금까지 15분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관전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말했던 28명이 아니라 26분을 초대드릴거에요 마이너스 숫자가 추첨 숫자 아니에요? 그러네 그런 방법이 몰랐네요 총 26분을 초대드릴겁니다 더 레드진님 인게임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더 레드진 닉네임 쳐주세요 월드워탱크 닉네임 레드진님 인게임 닉네임을 쳐주세요 감사감사 네 쳐주시면 카운팅을 빠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까비 아 네 레드진님은 그대로 레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일곱명 됐구요 이제 그러면 열여덟째 열여덟번째 참가자입니다 자랏 있던데 네 인게임 닉네임 어떻게 되실까요? 알려주시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엠십톤 제약인가 복사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갑니다 점점 빨라질거에요 점점 빠르게 추천 추천 추천하고 이모탈 밑줄 에센셜 에센셜 오 닉네임 멋있다 필수적인 이라는 뜻인가요? 뭐 없어선 안된 사람이죠 네 저같은 사람이군요 자 추천합니다 네 잘못들었습니다 아니요 레드블린하고 벤드린이 들어와주세요 네 에스 밑줄 내게브 밑줄 에스 자 지금까지 20분 되셨구요 여기서 여섯명 더 추천 갑니다 아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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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분 됐구요 해피공유기사 관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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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까지 해서 총 22분 저스트 밑줄 밑줄 이거 조작이야 되셨습니다 조작인가요 이래도 조작 아님 조작 아님 조작 아니랍니다 다들 들으셨죠 조작 아니랍니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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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두 분 둘이서 손을 잡고 둘이서 손을 잡고 들킬까봐 조작이네 둘이서 손을 잡고 님 공정한 방송 공정한 방송 이거 저희 팔로라 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 한 분 퓨러 밑줄티 어 펠렐트 네 펠렐트 님 퓨러 네 총 지금 26분 됐구요 이제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수명 아직 안됐나요 만약에 저희가 그 5분 안으로 다 초대가 안되서 안되는 케이스에는 초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게임을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 네네 말씀해주시죠 한 분이 안되시네요 한 분이 안들어오신거 같아요 잠시만요 저는 일단 관전으로 되어 있구요 관전이고 관전 관전 지금 한 명이 아직 안된건가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할게요 제 컴퓨터의 시계로 4시 12분 까지 안들어오시면은 한 분을 추첨을 추가로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안들어왔는지는 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부득이하지만 지금 아직 추첨 됐는데 아직 안들어오신 분은 아 형이 세팅을 하고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안으로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시간 잘못 말했네요 8시 30분 8시 30분 8시 30분 아 게임은 생각으로 빨리 끝날 겁니다 매우 생각으로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워컷식 운영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박 2일 컨텐츠는 아니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10시 30분 까지에요 1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1분 안으로 아직 지금 플레이어 숫자 보니까 아직 29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더 들어오셔야 되구요 초대는 지금 드린거잖아요 네네 음 그러면 1분 1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퇴장하신 분들 다 다시 들어와주세요 아 지금 탱크 준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한번 설명드리지만 9티어 아 9티어 맞구나 4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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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인됐죠 다시한번 맞습니다 고폭탄만 고폭탄만 장전해주세요 고폭탄만 적재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30분 됐네요 아직 한 분 안 오셨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그럼 이 다음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분이 조바십님 가요 아닙니다 저는 서머입니다 파탈리티 자 파탈리티님 초대 바로 드리겠습니다 막차 탄다 초대드렸구요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은 팀 2로 넣어주시겠어요? 네 넣어주시고 버스터 탱크가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그럼 지금 모두 준비가 된거 같은데 다 내셨나요? 이거 옵저버라서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옵저버빼 똑같은데 옵저버빼 똑같은데 열여던명이 되어야죠 옵저버빼 똑같은데 응 그러네 아니 지금 저희가 방 인원이 30명이라서 지금 그래서 원래 14명을 초대드리기 했었는데 1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두 준비가 됐으니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각자 지금 레드불님하고 벤토르님이 상대편의 진영으로 들어갈거에요 그러면 상대편 진영으로 들어가 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구폭탄으로 빨리 터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터뜨리시는 팀이 이기는거에요 자 어느 팀이 빨리 터뜨릴까요? 터뜨리세요 아직 안 돼 캡슬하여 상대전차 상대진영 안가셔도 됩니다 각자 마우쉘이 알아서 접근팀으로 갈거에요 상대전차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각자 대기하시면 되구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걸 위해서 특별 화면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될거에요 보일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같은 경우는 레드블림의 화면을 보여드릴거구요 지금 레드블림이 레오파드님이죠 그리고 어느팀이 더 빨리 터지는지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실수 있을거에요 보시면 나오시죠 어 지금 둘다 똑같은사람 네 잠시만요 제가 그럼요 고증미반영요소 자자자 갑니다 어 어디가 니 가도 되요 좀 오래 걸리죠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양팀의 박이 가고 있습니다 캡 진영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양팀의 박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박이 상당히 느리네요 자 박이 상당히 느리네요 마우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 마우새를 좀 더 빠른거 같죠 어 시작을 하면은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두팀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니깐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시구요 때리시면 안됩니다 두팀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때리면 안됩니다 때리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여기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일렬종대 일렬종대된 와 이거 다 무슨 진영을 맞춰놨네요 신선소대 사열을 맞춰놨네요 누가 보면 여기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같아요 레드블림 저 컷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탭을 시작하고 레드블림의 채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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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팀은 박을 터뜨려주세요 양팀은 박 터뜨려주세요 참고로 약점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약점을 제외하고는 딜이 안들어갈 수 있어요 어 방금 38을 달았어요 11 데미지 90 데미지 93 아 종합군요 난리납니다 여러분 자 어느 분이 더 빨리 터뜨릴까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월등하게 레드블림이 빨리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우 125 들어갔어요 방금 162 들어갔어요 오우 여기 지금 보시면 154 와 이 높은 진영에서 일부러 와 이거 높은 진영에서 때려야 딜이 더 들어가나요 지금 빨간팀이 훨씬 빨라요 지금 현재 빨간팀의 체력은 약 1100정도 남았구요 그리고 벤토리님 체력 얼마나 남았나요 동일하네요 동일하네요 동일해요 한 50 50 차이나요 자 어디가 어디가 파괴될까요 어디가 빠지 네 타게되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타게됐다고 404 100점으로 날이 날입니다 가까이서 사격하셔도 됩니다 원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다만 각이 이동으로 충돌을 할 수 있다 이거 빼곤 지금 거의 다 어 어 어 레드벌리 그럼 지금 어느 팀이 이긴거죠? 벤토리 팀의 승리입니다 벤토리 팀이 벤토리 님이 계시는 팀이 이겼습니다 레드 팀의 승리입니다 레드 팀의 승리입니다 레드 팀의 승리 자 그렇지만 아직 아이고 예 터졌습니다 와 와 그럼 지금부터 레드벌리 님의 시체를 공격하러 방두로 하겠습니다 네 터졌구요 그러면 어 이거 아 근데 이거 MVP를 알 수 어떻게 알아야 되죠? 결과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결과창은 게임을 어떻게 끝내야 되죠 여기서? 클립을 하십니다 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다 나가면 절 받을까? 나가면 절 받을까? 나가면 절 받을까? 나가면 절 받을까? 아 그러면 지금 MVP 확인을 위해서 모두 다 나가셔야 됩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모두 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차고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처트리기는 끝났구요 1라운드는 끝났구요 차고로 모두 나가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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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이렇게도 확인이 안되는데요 안돼요 아니요 퇴장 적혀있어요 이게 나간거죠 네 모두 퇴장을 해주세요 모두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장을 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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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나오셔서 나왔구요 이제 어느 분이 딜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여기 HES 언더바님 계시나요? HES 언더바님 1라운드 1라운드 최고 MVP입니다 지금 T8E F30 탱크로 고폭단으로 지금 831 딜을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바로 2라운드 갈까요? 잠시만요 네 이거 간통 찍혀있나 안찍혀있나 가야될거 같아요 근데 폭폭도 간통이 되어서 아 그래요? 네 100레스 들었는데 간통이 그거 우리 데미지편으로 가요 네 됐습니다 바로 추첨 들어가시죠 바로 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님들 이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에 계시던 분들은 모두 퇴장을 해주시구요 그러면 이 다음 2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은 안되고 네 그러면 이전에 지금 방법이 이전에 추첨한걸 그대로 할까요? 추첨 다시 할까요? 그대로 하시죠? 그대로 하시죠?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새로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간편 추첨 간편 추첨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을 누르면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경기 참여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엔 참여를 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록 해놨어요 네 저희가 이거 이전걸 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중복되면 네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세요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게임 닉네임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 적어주세요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중복해서 신청해 주신 분이 있는데 EMT 뭐야 EMT 중복 중복 신청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복 신청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바로 짝대기 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짝대기 돼 중복 신청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짝대기를 그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짝대기 아이랜드 이마트 그리고 저스트트롱님 봤구요 공개자 ㅋㅋㅋㅋㅋ 자 소우시지 27메이 구업 와 폭주공자님이다 중복된 분 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말씀주세요 제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추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적어주셨죠? 적어주셨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자 분들을 또 추첨을 해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흠 에스크 에스크 1458 이분 처음 본 닉네임 같습니다 여기서 안 처지지 않나요? 제 팀? 원래? 여기서 지셔야 되는거 아닌가? 처져요 처져요 아 처져요? 네 플라잉 스파게티 온스터님 두번째 입니다 킴즈레드누들스 레드탱크86 레드누들스 레드탱크86 레드탱크86 레드누들스 레드탱크86 레드누들스 레드탱크86 이거 세번째 빠르게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노엘 루니아 노엘 루니아님 이분도 처음 본거 같은데 그 다음분 에오라오 읽어주세요 볼탱구격 구경격차가 음 블루스카이님 적어주세요 자 블루스카이님 초대드릴거구요 빠르게 빠르게 초대하겠습니다 이거 초대하는거 랜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트위치 투표 추첨을 통해서 초대드리고 있구요 가로브 데.. 데티니? 가도브 데티니 가도브 데티니 가도브 데티니 초대드렸구요 데띠니 좀 귀엽게 데띠니 어? 어? 고양이 중독자 죄송합니다 고양이 홀립 골드랑 데칼은 언제 주나요 저희가 이거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이제 정보가 좀 수립이 돼야 정보가 좀 정리가 돼야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깐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지만 늦으면 최대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고양이 중독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이벤트 때마다 항상 오시는 분이에요 아 맞아요 상도 받았잖아요 상도 받았잖아요 차권 밑줄 사마리아인 엠엠 맨지 님 엠망 뒤에 에이 하나만 딱 붙으면 네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여덟 분이 들었죠 그러면 아홉 번째 분 이 에람님 잠시만요 에람 에람 님 다시 한번 인게임 닉네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람님 인게임 닉네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 말씀해 주세요 에람님 저희가 고드 오프 데트님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안 갈 수가 있어서 고드 오프 데트님 아까 초대를 드렸는데 네 한번 저희 다시 초대 드렸습니다 네 이딴 분 자 누구지 누구지 누구죠 땅크몬 땅크몬 땅크몬님 땅크몬님 네 초대 드리겠구요 이 다음분 4티어중에 75mm 이상이면 됩니다 85mm 리켈테스님 리켈테스님 인게임 닉네임 인게임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인게임 닉네임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이저 라이저7 리겔7 리겔 음 그렇네요 이 다음분 SPG 구축 안됩니다 오브젝트 430U님 오브젝트 430U님 오브젝트 430U님 저희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몬님 4티어 중형 전차 또는 중전차 중에서만 뽑으셔야 되구요 네 엽광선님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네요 75mm 3인치 이상 미디움 헤비 네 볼롬님 볼롬님 됐구요 계속 추천하겠습니다 빠리빨리 가겠습니다 왕 벅센치님이다 벅센치 아유 감사합니다 닉네임 적어주세요 닉네임을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매주 덕산치 쉽긴 한데 네 이분 저희가 이번주는 박자트리기 컨셉인데 네 이번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찾아 뵐거에요 좋은데요 히오스 알파유저 마티로 마티로 기모티 아니 히오의 밑줄 레베로 빨리 닉네임 적어주세요 닉네임 코리아 레베로 방금 뭔가 했더라구요 리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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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다음번 뽑겠습니다 큐미님 큐미 칼리나 언더바 두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미짱 벤토린팀으로 와요 자 이 다음번 지금까지 열다섯분 신청하셨구요 마이마이 미쯔미쯔미쯔미쯔미쯔미쯔 메이메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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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메이짱 메이메이짱 초대드렸습니다 코리아 레베로 초대 다시 해달라고 하거든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레버님 다시 초대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이 다음분 호랑이 호랑이 피스게이밍 피스게이밍님도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19인데 제가 최초 2명을 제외했으니깐 26명 이게 숫자가 28 될 때까지 할거에요 28 지금 9분 남았어요 빠르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탄 안됩니다 모두 고폭단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철갑탄이나 골탄 쓰시면 바로 그냥 제외되요 엔더사이클 엔더사이클 아니 아니 크리스탈 엔더크리스탈 크리스탈 네 초대드렸구요 아까 김호 김호 뭐에요? 아군영님 아건고 어 좋은 닉네임을 가지신 분 초대드렸습니다 저거 아군 아니라 에이건이에요 네 한판입니다 초대되신 분들은 저희에 오셔서 박을 딱 한 번만 터트릴 수 있구요 두번 터트리기 안됩니다 시간 날때 가끔함 중복 중복이라니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이라 하셨으니까 중복 맞나요?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 줄게요 해주세요 중복 맞으시죠? 중복 맞으시죠? 다음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윤 요어니스 구구 윤 ys 구구님 네 윤 ys 구구님 데드마스크 2 네 초대드렸구요 자 다섯분 더 남았어요 다섯분 더 초대드릴거에요 겐가3654 젠가3654님 캐티야 젠가? 아니에요 왜요 왜 왜 내가 뭐했다고 내가 뭘했다고 폭주공자 폭주공자님 인기인 닉네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주공자님 닉네임 아이디가 확인했습니다 폭주공자님도 벤토린팀으로 오세요 그리고 세분도 아카식다이브 앤스네어 앤스네어님도 초대드릴거구요 메카닉MJ 메카닉MJ님 오타쿠 왜죠? 그냥 아닐수도 있어요 마이클잭슨 수도 있잖아요 아 마이클잭슨 그러네 원플러스2SMS3님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다 된거 아닌가요? 네 초대는 모두 드렸구요 초대 다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까 당에 들어온거 확인되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보죠 자 지금까지 총 27분 들어오셨어요 아직 세분이 안들어오셨습니다 이 세분은 제가 시간으로 8시 55분까지 안들어오면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분 안들어오셨어요 세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4티어 전차로 아카식 잠시만요 아카식다이브 아카식다이브님 초대가 안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인게임 닉네임을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아카식다이브님 인게임 닉네임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앤 미줄스네어입니다 아카식다이브님 그 친구왜 초대 푸셨나요? 설정에서 아카식다이브님 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 오는거 받을 수 있게 풀어주세요 네 설정 가셔서 일반 가시면 친구가 보낸 초대만 수락체크 있거든요 이거 풀어주셔야 저희 초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풀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이벤트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친구가 보낸 초대만 수락체크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들어올거구요 그럼 두분 또다른 두분도 지금 친구 친구만 오직 수락 해놓게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옵션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아군제로님도 된거 같아요 아군제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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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리현주님 이제 두판 남았구요 지금이 두번째판 첫 차례입니다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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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었어요 에이군제로요 네 에이 25분까지 안 들어오시면 제가 세 분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식다이브님 초대가 안갔다 오거든요 한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아카식다이브님 어디 앤스네어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앤스네어님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들어왔나요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골드는 계정으로 바로 전달 드릴 거구요 어 골드 지급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깐요 최대 2주까지 걸리는데 저희가 빨리 처리해서 들어오도록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자아 이게 지금 초대를 드렸는데 초대가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껐다 켜 주시고 이 다음판에 그러면 좀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3명을 뽑을게요 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칼도 계정으로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만수르 상사 김사장 만수르 상사 김사장님 만수르 상사 김사장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아님이셔 차 밑줄 아즈너블 밑줄 밑줄 네 잘 샀습니다 네 초대 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두 자리 남았죠 네 두 자리 깝죽이 0320 깝죽이 0320 깝죽 깝죽이 KKAB 언더바 JUG 2 자 초대가 됐구요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샤이니니스 1 샤이니스 1 어? 이제 중복되는 이름 이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어? 알 수 없는 이름 6674 네 6674 잠시만요 알기 힘든 이름 6674 일단은 첫 번째 판에 네 재수명이 없었습니다 재수명인가요? 첫 번째 판에 없는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드리.. 초대 드리세요 초대 네 초대 드릴 거구요 흉악범 아닙니다 유비라서 없어요 꼭 일단 15분 다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분까지 오시게 되면은 들어오셨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 들어왔습니다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탱크 한번 확인하죠 지금 모두 4티어 모두 골라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5mm 주포 또는 3인치 주포 이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썸너입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때리는 시점은 마오쉔이 신호를 줄 거예요 저희가 신호를 주면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신호는 제가 또 말로 설명 드릴게요 말로 3,2,1,0 해드릴 테니까요 그와 동시에 때려주면 됩니다 이제 마오쉔이 아시다시피 좀 느려서요 이제 이동하는 데 걸리면 시간은 약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1분에서 2분은 저희와 함께 경치를 구경하시죠 어, 이거 갈매기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겼지 오 저는 갈매기를 잠깐 갈매기인지 매 있지 모르겠지만 노골드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자 양진영의 마오쉔은 출발 했구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면이 부드러워졌네요 마오쉐는 지금 어느정도 간거죠 이게 한 이제 50% 왔습니다 이제 50% 왔다고 합니다 저 DW2는 뭐죠 아 지금 결혼식인가요 부딪치면 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레드블림이 신호를 줄거에요 레드블림이 신호를 채팅으로 주면 제가 말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받고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채팅을 통해서 시작을 외치실거에요 자 이제 거의 입구가 왔고요 아직 때리시면 안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거 같고요 레드블림이 준비됐나요 거의 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아직 3 2 1 네 이제부터 때리시면 됩니다 때리시면 됩니다 때려주세요 양팀은 사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피 몸으로 받아도 되는거죠 그렇죠 몸으로 받아도 되는데 사실상 마오쉐는 딜이 안들어가죠 충돌을 해도 그렇지만 마오쉐는 한 번에 주는 엔조 자 가까이 땡겨서 좀 힙 모겠습니다 지금 피가 1700 이에요 어느팀 더 빠르죠 지금 어느팀 더 빠른 걸까요 피 몇종 남았죠 전 1650 1600 1600 1500 1430 자 어느 분이 더 밥을 빨리 터뜨릴까요 자자자 터질립니다 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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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자라 터지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멈춰 달라고 터지면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레드불님 탱크가 먼저 터졌고요 그래서 레드불님 팀의 반대인 네 지금 초록색 팀 이겼습니다 빨리 죽여주시고 그럼 모두 차고로 나가주세요 다 모두 차고로 날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군 때리지 마시고 차고로 나가주세요 차고로 모두 나가주면 됩니다 차고로 가치다 저도 같은 거 봤나요? 저 여기가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모유고 있었네요 같은 탱크를 두 개의 시점으로 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거 보이셨네요 차고로 복귀 아 같이 터졌네요 모두 퇴장을 해주시고요 모두 퇴장을 하시면 제가 경기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기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자 모두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자 이제 MVP MVP MVP는 이번판에 MVP 이전판에 T8EF30이 MVP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픽이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 역시 배우고 이 다음에 활용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MVP는 칼리나 언더바 둘 님이 되셨습니다 칼리나 언더바 둘 님에게는 저희가 네 MVP 상품을 지급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되었고요 저희가 배치는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약점을 맞추고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다음 라운드 갈까요? 네 일단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방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두 방에서 나와주세요 오프라인으로 또는 방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셨군요 네 커피를 혼자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제 커피는 어딨죠? 이거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어~~ 당연히 드리려고 가져왔죠 혼자 말씀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데 당연한 거 어유 감사합니다 조바십님도 커피 어떻게 드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물 있어요 혹시 물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다시 준비가 되었고요 그러면 으 네 별도로 저희가 추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세번째 라운드 추첨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복 등록하지 마요 불러주세요 네 중복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중복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인게임 닉네임으로 적어주셔야 되구요 추첨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추첨은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 추첨 시작했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 닉네임 적어주세요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면 됩니다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초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저 아이디로 인게임 닉네임이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재밌네요 약간 부심인거 같아요 나름대로 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몇번째 유저다 아 이게 등록순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3으로 시작되는거는 또 이제 또 지금 못만두잖아요 3000은 이제 한국 유저라는 뜻일거고 뒤에 있는게 순서거든요 아 30000001이면 첫번째로 이동하신거에요 서버 이전할 때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우 자 추첨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중복해서 들어오실수 없으니깐 이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주 금요일날 새로운 미니게임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더 개꿀잼일거에요 짱짱꿀잼 티파로 어깨이겨요 뉴비라 없어요 이게 고폭이고 그리고 약점에 따라서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물론 다소 약간 유리한 탱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건 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바꿀순 없어요 룰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바꿔버리는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탱크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많이 하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픽상에서 가능하면 탱크 배치를 봐서 어 아까 T28이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숫자를 좀 최대한 맞추도록 할게요 적정분배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볼게요 저희가 네 팀 배치를 가능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분 9시 10분에 마감을 할게요 그래서 9시 10분 마감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좀 서글한게 골탱분들 덕분에 이겨서 만족이 아니에요 제가 잘 피한거에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내가 얼마나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거를 킹겨내고 그랬는데 건방지인데 아니 진짜 너무 하시네 아니 진짜 너무 하시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여론이 안좋아 여론이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벤토리 님이구요 저는 썸어 입니다 네 네 자 이제 10분 되갑니다 9시 10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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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님 잘생겼대요 저도 알아요 해주셔야죠 평소처럼 그렇다고 해서 코드를 주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코드는 짬타기 밖에 없습니다 변희재님 변희재님 저에요 변희재가 저를 닮은거지 제가 변희재 닮은건 아니에요 항상 레드블림 1등이시죠 당연하시죠 네 그러면 10분 됐으니까 마감을 누르고요 이제 빠르게 추첨을 해서 방에 초대될 분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지암마님 네 메이베치 칼 제이스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필서지는 너굴맨이네요 너굴맨이 할테니까 걱정말라구 네 메이베치가 아니라 마이바흐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차에 관심 전혀 없어서 두 번째만 갑니다 아 이게 많이 이게 창고스오팔 렛츠 롤아웃 렛츠 롤아웃 어 이거 많이 들어본 미국 전차 타면 많이 나와요 롤이 잘못됐죠 롤은 LL입니다 이게 이미 있을 아이디여서 중복 아이디를 방지하고자 센스있게 1을 넣어주신거 같아요 그래도 아이 대분전화정도 넣어주신거 같아요 자 모두 다같이 역할 아웃 이렇게 하는거죠 모두 다같이 역할 아웃 아 음 마이바흐 한말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모모모님 아까 적어주신 인게임 님밀면 다시 적어주시면 네 나라인 뭘수도있죠 네 음 엘렘 엘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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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여드렸구요 읽기 무서우시겠어요 아니 지금 아야18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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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18로마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들 누구신가요 저는 네 써머 라고 하구요 벤토린이라고 합니다 벤토린 또린 네 저는 이거 대단하시네요 어떡해요 이거 대단하시네요 버드맨 밑줄공구 버드맨공구 자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 다음분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분 됐어요 갑니다 그린비님 아 맨날 보이셔 아 단골 저희 방송을 매번 네 초록발리 네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매번 참여해주셔가지고 이거 뭐 그거 드려야 될거야 내가 무슨 상이라고 하지 참가상 참가상 그 매번 오는거 개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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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 Z무드 이것도 차이름 있나요 혹시 스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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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다음분 갑니다 미제 좋아 아 미제 좋아 건헤드 건헤드 언더바 kr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헤드 언데드 kr 버드맨님 다음에 지금 그건가요? 그린비 kr 이거든요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글로 초대를 갈 예정입니다 자 갑니다 소우시짐님은 아까전에 되셨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채팅으로 뭐 이야기하시려고 하신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다음분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정직하신 분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추첨하기 매우 용이하죠 눈치부에서 채팅도 못 치겠어요 채팅 치시고 치시고 중복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맞아요 말복 안됩니다 중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어 이분은 골탱드 덕분에 이겨서 만족? 혹시 중복이신가요? 중복이죠 중복이신가요? 그죠? 중복이시였죠? 이다음분 갑니다 노훨 노훨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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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킹 파워 은킹님 ㅋㅋㅋㅋㅋ 전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파워 파워 오 오 오엑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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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은킹님 응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가요 오엑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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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오엑스킹님 프랫노 프랫노 자 2단 한 분 갑니다 지금까지 열한분인데 테일러 장 테일러 앨리슨 스위프트님 이거 추첨하는 동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정에서 본인의 친구에게만 초청 받기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친구에게만 수락 받기 빼주셔야 됩니다 네네 잠시만요 이 다음분 갑니다 이 다음분 갑니다 제홍 4005 떡볶이 아 닉네임이 떡볶이군요 네 닉네임이 좋으신 좋으시네요 저 떡볶이 참 좋아합니다 떡볶이는 매워야죠 매워야 제맛 저희 팀만 없으면 돼요 아 그런가요? 저도 약간 장난이에요 먹는 떡볶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번개맞은 천둥새 번개맞은 천둥새 번개맞은 천둥새 언더바 썬더버드 언더바 트위치 닉네임하고 일치가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런 거 되게 괜찮아요 그렇죠 자기 닉네임에 애정을 갖고 결정하시는 분 레드블림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시죠 레드블림 레드블림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레드블림에 한마디 채팅 한번 적어주세요 추첨이 되셨습니다 한마디 중복 야 기분 좋네요 야 기분 좋네요 네 이제 빠른 늦게 다음분 가겠습니다 내립시다 오래된 초보 오래된 초보 오래된 초보님도 많이 뵀었죠 아 유진 파파 유진 파파님 네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아 저희도 골드를 빠르게 드리고 싶지만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초보닌 아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이면 저희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 하실래요 지금 저희가 포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분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셨네요 아 저라면 포기 할텐데 문개굴의 미 재밌잖아요 밥 터뜨리기 해보고 싶습니다 짬타이거 얻어야죠 그렇죠 센티넬 준 절벽에 있는 남자가 누구죠 절벽남 아 절벽남 저 절벽 아닌데 좀 철벽남인가요 그러면 철벽 절벽남 미니게임 방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카식다이블 마틸다 준비했는데 아까 닉네임을 봤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미니게임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번째 박이 걸어올거에요 박은 저희 컨트리뷰터인 네드분님하고 벤토리님입니다 양 적군에 이제 그러니까 적군에 있는 마우쉘이 아군에 본진에 있는 캡을 할거에요 그러면 캡을 보이는 즉시 그때부터 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송씨라서 송입니다 아 박이 아니고 송 송멘토리 송박 송터뜨리기 맞나요 그만해주세요 너무 민망하니까 죄송합니다 앤 미칠 스네어입니다 앤 스네어님 아까 전에 초대가 안됐는데 다시 초대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앤 스네어님 한번만 더 초대를 해주시고 신기하게 또 이번에 됐네요 이번에도 안되면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분 가겠습니다 이 다음분 가겠습니다 앤 스네어님 들어오셨어요 오 앤 스네어님 들어오셨네요 오 앤 스네어님 들어오셨네요 저스트 밑줄 밑줄 스트로 뭔가 너무 이게 중복 아닌 듯이 지금 해주셨는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구축 자주포 안됩니다 히오스 알파요저 히오스 알파요저 히오스 알파요저님 아까 중복이시죠 배탈조로 배탈조를 했었어야죠 어 아 아 우리 아재방송 되면 안 돼요 어 상당히 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지금 추천이 완료되셨는데 어 이거 뭐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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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잉내입 닉네임 써주세요 잉내입 닉네임 적어주세요 어 얼윈제이형 조핫네 승그나 네벌 에어빈지 헤네주즈 에어 뭐야 닉네임 저거에요? 우와 저게 닉네임이라는 아 롤멜플레임 멋있습니다 우와 와 대단합니다 초대드렸습니다 멋있습니다 초대드렸습니다 자 2단붕 갑니다 에오라오 네 인게임 닉네임 좀 적어주세요 이게 어떤 닉네임일까요? 이거 한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결고수 네 대결고수님 인게임 닉네임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요 다들 정식하게 말씀해주시고 샤르츤 오 바로 적어주셨네 지금 중복이라고 저희가 적을때마다 어느 분이 자꾸 말복이라고 적어주시더래 콩삼캔디를 어플을 하겠습니다 네 2단붕 갑니다 엽광선님 엽광선 코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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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이거? 코쉐 모르겠어요 코쉐님 아유 다행이네요 또 마흐마흐말나요 잠깐 마흐마흐말나요 마흐 아 잘 몰라요 이거 이 다음 GGT6669 GGT6669님 저희가 가능하면 저티어로 하게 할 저티어로 좀 언니 미쯔리오 진행을 할 거에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 진행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언니 메오 와 이 킵까지 다 달았는데 이제 다행히 추첨 되었으니까 네 이 킵의 성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온리 네요 레오파드 좋아하시게 그냥 레오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냥 레오파드 있잖아요 그냥 레오파드 있잖아요 아 그냥 레오파드 4티어레오 네 온리 레오 멋있네요 이 다음분 킹섭 킹섭 어 렛츠 롤아웃 아까전에 봤던 분이시죠 네 바로 다음분 가겠습니다 네 큐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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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케이디 큐비디 큐케이디 큐비디 큐케이디님 유저 한국분 네 스피큐 한국으로 이전하신 분 네 네 초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번째죠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산궁접 열아홉분 스왈로우 0625님 수간번호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월탱 한국서버 출신 분이시죠 네 한국서버 출신의 유저씨입니다 한국유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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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플레이어 한국전차장님의 번호 지금까지 스무 명이네 네 νε 프리지나 재소런 말이 계속 붙네요 네 유저300241390님께서 친구 초대 수락 안하신 거 같으세요 공 알바치 유저300241390님 친구 수락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닉네임이 1390으로 끝나네 신기하다 이 닉네임 마음에 드네요 이 게임 닉네임 fine thank you fine thank you 계속 도전하셨는데 드디어 되셨네요 fine thank you and you ervin yohanes oigen romel 저 oigen 좋아해요 oigen 짱이라고 아세요 프린트 oigen fine mitzul thank you 이게 독일 분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랑 제가 생각하는거랑 좀 달라서 네다 워메이커 점프샷 점프샷님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로보다는 칸 션이 좋아요 그쪽의 oigen이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있어요 이 다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샷님 안들어오시네요 점프샷님 아직 안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빅비출샷 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리오 어 리리오 7티어 리리오인가요 다르긴 하지만 물론 리리오 리리오님 초대드리버 노리고 만드신거 같긴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각자만의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에 어떤 만수르 상사 김사장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중복 감사합니다 만수르 상사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TJDWN 1515 헬 스페어 헬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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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피어님 중복 아니죠 점프샷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드리도록 할게요 헬 밑줄 스피어 점프샷님하고 헬스피어님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지? 50 20 20 25분 24분 지금 두 분을 더 초대할 수 있고요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추천 무라살란시 무라살란시 어? 당분인데? 네 자주 당첨되시는 아 94836331 기억하고 있는 아까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방송 다시 보기하면 다 나와 방송 다시 보기하면 다 나와 진짜 저희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드릴 때 저희가 인게임 닉네임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두 번을 참석하시더라도 저희가 보상 드릴 때 뺄 겁니다 목록에서 그래서 두 번은 참석해 주시면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보상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져갈 거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분이죠? 네 갑니다 지금까지 몇 분 들어왔을까요? 다 들어왔어요 오 다 들어왔어요 이번엔 오브젝트 4306 대기 타고 있겠습니다 말랑체리카원님 아쉽네요 벤토린 팀으로 오세요 이제 자 이제 어? 잠깐만요 다른 사람 닉네임 써줘도 돼요? 야후 물결표 네? 다른 사람 닉네임 써줘도 돼요? 다른 사람 닉네임? 네 본인 안하고 다른 사람 닉네임 써줬는데 누가요? 예예 아 그래요? 일단 뭐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오늘은 박터트리가 끝입니다 박터트리기만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박터트리기를 위한 날입니다 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네 아직 한 분은 안 들어왔고요 어디 가셨죠? 지금 오브젝트 4306님 초대하셨나요? 초대했나요? 아 지금 가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초대가 안 왔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대로 끝낼 수 없죠 방송 끝날 시점에서 저희가 또 짬타이거 코드를 네 뿌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방송 시청을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P8 나눠주시면 네 끝부분으로 초대드릴게요 잠시만요 복장님 정렬중이에요 정렬중 지금 정렬중에 있거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 고른 다음에 네 아직 지금 다 고른 아직 시그 안 하셨어요 시그 있기 때문에 아직 팀 확정이 된거 아닙니다 자 분배 할겁니다 잠시만요 부회분배를 실시합니다 부회분배 부회분배 기준은 그럼 T28E F30으로 하죠 네 F30을 숫자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네대 됐습니다 지금 세대 네대구요 최대한 맞췄으니까요 네 스왈로우님 갑자기 이제 변심하시면 안 돼요 스왈로우님이 아직 픽을 안 하셨어요 스왈로우님 그대로 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약점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 딱 때리면 약점 얻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탱팀이 더 유리하다 또 있지만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약점 사격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루린트님 한번 다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샤루린트님 픽 바꿔주셔야 됩니다 픽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세번째 박쳐트르기 갑니다 자 세번째 박쳐트르기 어느 팀이 빨리 터뜨릴까 서머님 이번에는 같은 탱크를 따라오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탱크 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경전이 있다 이런 이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재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으로 가세요 창으로 모두 다시 착오로 나와주세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니게임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탱크는 중형 또는 미디엄 또는 헤비입니다 중전차 또는 중형을 타셔야 됩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멘트엘 차고 확인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할게 네 모두 다시 나오셔서 다 나갔네 네 지금 다 퇴장으로 보이거든요 아니요 다시 픽만 해주시면 되죠 네 픽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픽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픽이 가능한 전차는요 4단계 전차고요 중형 또는 중전차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탱크가 75mm 주포가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딜이 들어가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식량 1개에 손해받네 지휘 명령은 날라왔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지명령까지 쓰실 줄이야 좀 놀랍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채권 장비까지 끼시는 분은 없겠죠 채권 장비까지 끼시는 분은 없겠죠 어 어 어 네 그러면 지금 두 분만 완료되면 되고요 잘해봅시다 네 모두 픽을 해주세요 경전 없 경전이 없겠죠 이번엔 네 체크하고 있어요 네 지금 레드불님하고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세님이랑 스왈로님 B1 자 모두 4티어 네 4티어 중형과 중전차 중에 고르셔야 돼요 1 2 3 4 오케이 자 모두 픽을 해주시고요 다 되셨나요 아 B1을 잡고 B1 탱크 이상 없나요? 괜찮죠? B1이 네 헤비인데요 네 헤비 감사합니다 자 파인탱크님 네 됐습니다 네 네 모두 이제 준비가 되셨으니 잠시만요 코시님 근데 B1이 47mm인데 안 떨어져요 하하하하 네 다 이제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고폭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B1 바꾸시라고 하세요 47mm이라도 아 B1 저희가 확인 결과 주포가 47mm이라고 하네요 스왈로님 혹시 다른 탱크 있으신가요? 75mm 미터 어 75mm 이상의 주포로 때려야지 딜이 들어갑니다 네 하셨습니다 회장에서 다시 지금 이제 네 다시 고르고 있구요 이제 한 분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왈로님 혹시 탱크 다 선택 되셨나요? 스왈로님 준비되셨을까요? 골탄 든 사람 없죠? 골탄 없겠죠? 골탄으로 만약에 때리게 되면 CC분들이 만약에 확인됐을 시 바로 격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소우수지님이 굉장히 바른말 해주셨어요 네 네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티어 있어요 6티어 6티어 안됩니다 6티어 안됩니다 스왈로님 6티어 안됩니다 와 공지를 보셔야 공지 4티어 골라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구요 이 다음에도 탱커 이상하게 고르시면 참여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왈로님이 같이 저희랑 참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로마자 이게 좌우 반전으로 페이크를 한번 주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걸 찾을 수 있나 없나 네 이거 잘 봐라 저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4티어예요 네 지금 다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이제 곧 오시겠죠 스왈로님 유니 아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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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7초 이제 양팀의 박이 또 벌어갑니다 성우주씨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새 쫓아다가 탱크 놓치지 말라 새 쫓아다가 탱크에 안 놓치도 하겠습니다 다시 잠시만요 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팀 맞죠? 네 북측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화면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안쫓구요 이번에는 제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빨간 팀은 모두 거의 위로 가고 있어요 스프레이션을 하는게 피렌즈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그 정도로 그냥 다부진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다부진 작전을 짜고 있는데 와 모든 분들이 지금 한마음이 돼서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스왈로우님 튕는다 근데 접선이 안되지 스왈로우님 설마 튕기신 건가요? 사우로우님 빨리 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못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희가 마오쉘이 안에 올 때까지 들어와 주셔야 돼요 저희가 못 들어온 걸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들어왔는데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유저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왔어요 왔나요? 왔죠? 네 지금 빨간 팀은 모두 준비된 거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넷 네 확인 됐고요 자 여러분 시작이 되면은 쏘셔야 됩니다 시작이 되면 캡을 박을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캡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캡 마크가 올라오면 쏘시는 거예요 캡 마크가 올라오기 전에는 쏘시면 안 됩니다 전 안으로 들어오시면 마우쉐님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다가 덧붙여서 떡볶이님 철갑 뜰 거 같아요 누가요? 떡볶이님 철갑 뜰 거 같아요 떡볶이님 철갑 뜰 거 같아요 떡볶이님 철갑 뜰 거 같아요 떡볶이님 사격 금지입니다 저희 편을 다 보이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왔어요? 네 저 다 왔습니다 2 1 이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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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몬 때려주세요 와우 와우 엄청난 사격이 때리고 있습니다 철갑 뜰 거에요 철갑 뜰 거에요 충각이라도 하세요 철갑 뜰 거에요 충각해서라도 충각해서라도 딜이 안 돼요 마우쉐 한번 네 맞짱 한번 가는 건가요 참고로 캡 존 안에 있으면 마우쉐이 충돌로 네 한번에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피하는데요 잘 피하는데요 잠깐만 피가 얼마나 나왔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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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남았어요 지금 한 대 터질 수도 있어요 한 대 어 어 여보 750 여긴 750 남길 수 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면 부딪치면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부딪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400 400 500 그러나 근데 충격이 한 번에 죽지 않네요 네 아 와아 자자자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분 아 레드블린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빨간팀이 이겼습니다 네 와어어 야 무릎 비한다니까요 벤토리님이 탱크 컨트롤을 좀 더 잘하시는건데 아어어 네 그러면 벤토리님 팀이 이겼구요 네 어 어 모두 다 나가주세요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차고로 가셔야 됩니다 때리시면 안되구요 차고로 가셔야 됩니다 모두 차고로 나가주세요 자 여러분 팀샷 같은 경우에는 연습방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긴 한데 비매너 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눈으로 보고 탄을 피하는 벤토린이라고 합니다 얄르 어 자 이제 모두 퇴장을 해주시구요 그러면 가장 많이 데미지를 만드신 분 만드신 분 누구신지 보겠습니다 파워 파워 오엑스키님 파워 오엑스키님 파워 오엑스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마이바치무마상품권 오늘의 명언인것 같습니다 마이바치무마상품권 평소에는 안그러시는데 오늘따라 그래요 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좋으신것 같아요 깜짝몰랐네요 마.. 마치 아니에요? 아 맞췄네? 마흐 아니에요? 마이바흐 마희도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어 아흑 이 발음 잘하셔야죠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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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